저의 걸스피릿의 구루로 임명되셨습니다. 제가요. 구루요? 구루요? 요다 같은 사람은 구루라고 그랬나? 힌두교나 이슬람교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. 아이돌 싫어했는데 나. 교육자라는 말이 저한테는 좀 거지 같은 모습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. 조심해야 알죠. 그런 것들. 알죠. 특정 범죄를 이렇게 해서 자숙한 건 아니고요.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저희가 어울릴까요? 파이팅! 스메스라이즈 코스피!